저희 아버님이세요. 윤계명입니다. 예, 저 우혁이 누나예요. 상심이 크시겠습니다. 네. 우혁이랑 얘기 좀 해요. 나 나가 있을게. 아이고, 이게 무슨 일인가. 미국 간다고 인사 올 때만 해도 이런 일은 상상도 못 했는데. 나도 밖에서 기다릴게. 우혁 씨. 제발 깨어나줘요. 내가 다 잘못했어요. 우혁 씨 손 먼저 놓지 않겠다고 약속해 놓고. 정말 미안해요. 아니, 어떻게 여기 계세요? 아유, 박사님. 오랜만입니다. 제가 아는 사람이 입원을 해서 병문 안 왔습니다. 아니, 박우혁 씨를 아세요? 아, 예. 제 며느리랑 인연이 있어서요. 아니, 며느님이랑 우혁 분이 안다고요? 제 며느리입니다. 원장님께서 여기까지 웬일이세요? 회장님께 긴이 드릴 말씀이 있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. 설마 우리 우혁이에 대한 안 좋은 소식은 아니죠? 그건 아닙니다. 난 또 한 박사님께서 직접 못하시는 얘기를 하시러 오신 줄 알고 놀랐습니다. 앉으시죠. 본부장, 심장에 대한 얘기를 드리려고 왔는데요. 우혁이 심장이요? 심장을 기증한 사람이 은방울 씨 남편입니다. 고맙습니다. 한회랑